이번 주 브이로그가 매우 매우 심심할 예정이에요. 저 일주일에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방에 앉아가지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일주일을 요약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이번 주 식단인데요. 그래도 다이어트 블로그인데 식단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3일 연속 폭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표는 최대한 클린하게 그리고 적게 먹는 거였어요. 아침은 요거트 볼을 만들어 먹었는데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슈파이서카하크라고 독일식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를 섞어 먹었어요. 위에다가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베리 종류와 제가 만든 그래놀라를 얹었어요. 나머지 식단은 삶은 달걀과 또는 닭 그리고 고기와 야채가 많은 음식을 해먹었어요. 아마 이번 주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여서 일하면서 인성이 되게 많이 드러났고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업데이트는 운동인데요. 이번 주는 확실히 지난 주보다는 많이 했어요. 총 4, 5번 짧게 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춤도 추고 스쿼트도 해보고 근데 근육이 없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업데이트는 이번 주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양이들이에요. 이렇게 산책 가다가 운이 좋아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했고 오랫동안 못 봤던 고양이도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놀게 되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분은 고양이로 영상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귀여워. 근데 만지면 안 돼요. 왜냐면 오 귀여워. 오 귀여워. 만지면 잘 놀거든요. 한두 번이 안 이어서. 고양 뭐 했어? 애가 왜 이렇게 나왔나? 얘 나온 것 같은데? 너 애 놓고 왔어? 원래 더 쫑쫑했잖아. 엄청야. 맛있지? 맛있지? 오 귀여워 한동안 못 봐가지고 엄청 걱정했는데 잘 먹네요 이리 오세요 진짜 뻔뻔다 흠 귀여워 네 마지막 소식은 독일에도 여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각종 꽃들과 체리나무도 열매를 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심었던 씨앗도 다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화사에 참아버지에서 그리고 제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딱 1kg씩 빼려고요. 그래서 총 18kg 빼고 싶으니까 18주 해가지고 목표로 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